완전 깨끗해졌어 놀랬다 야 에어건으로 어떻게 청소기가 무료야? 자 오늘은 차박 가기 전에 세차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요새 노터치 세차장들이 생겼는데 많이 거기에 양대산맥이 있어요 유명한 세차장 두 군데 거기를 가고 한 군데 한 군데씩 비교체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랬대 커밍워시 제일 비싼 울투메이트 카드결제 카드를 꽂아주세요 자 결제 오 문이 열렸어 자동으로 문이 열렸어 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뭐야 세차 시작된대 16,000원짜리 16,000원짜리야 프리미엄 도대체 궁금하네 그지? 고압수를 이따 하면 쫙 뿌리네 한 바퀴 한 대씩 좀 덜 와봐 그치 그치 아 근데 커밍워시는 이게 한 대씩 밖에 없나봐 기계가 이 기계가 한 개밖에 없잖아 아 이거 아 이제 그거 한다 샴푸 샴푸 샴푸도 한 바퀴 싹 돌리네 되게 오래 걸린다 그지 뭐 뭐가 응 시간이 엄청 많을 때 와야 될 거 같은데 아니 물 뿌리고 한참 있다가 샴푸 뿌리고 한참 있다가 빨리 끝나면 안 될 거 같은데 꼼꼼하게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아니 한참 있다가 안 해 꼭 코스 요리 가면 되게 천천히 나올 때 있죠 짜증나는 그 느낌 16,000원짜리 치고는 좀 아직은 별 없는데 어? 우리 동네 5,000원짜리랑 비슷한 거 같은 느낌인데 폼인가 폼 아니잖아 폼은 더 쫀득쫀득한데 너무 미끄러워 내리잖아 샴푸 괜히 샴푸지 이제 비비는 건가? 노터치 아니야 터치 안한다 이거 아까부터 세다 물이 고압이네 이제 여기도 이제 고압이네 또 뭘 뿌리네 뭐야 피스인가? 봐봐 이렇게 하고 또 고압스를 뿌리겠지 끝나나? 에이 또 물 뿌리지 끝났다 드라이 드라이 앞에 사람이 닦인다 그냥 봐봐 유리 자 시동 끄고 자 귀엽지 반조된 타월 보자 여기 보면 타월 보관함이 있어 이거를 그러면 떼 봤대 쓰는 거라 너무 때가 많다 어? 타월이 쓰던 타월이라 너무 때가 많아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근데 야 이건 장기에서 생기겠다 이런 거를 하면 어? 닦기도 안 왔어 닦이지 않은 부분이 많네 이 걸레가 빠다 야 안 닦였어 안 닦였어 안 닦였어 안 닦였어 사실 안 닦여 이거 위에 야 2만원 돈 주고 있는데 이거 안 닦이면 되나? 어? 여기도 안 닦이고 여기도 그대로네 아이쿠 잘 안 닦이네 잘 안 닦이네 또 안 닦이고 샛똥 같은 것도 안 닦이고 오염 같은 거 붙어있는 거 있잖아 그냥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레를 몇 번 닦으면 없어지는 것도 잘 안 닦이 된대 그러니까 쉽게 닦여있는 것도 걸레를 이렇게 두 번 무진이가 없어지더라고 그런 것도 안 닦이더라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땀봐 아이씨 저럴 바에는 손 세차하는 게 낫지 2만원 돈 내고 할 바에는 손 세차하는 게 낫지 너무 안 닦여 한 바퀴 또 닦았네 어? 솔직히 세차할 때 물 뿌리고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 닦는 게 어렵지 응 손 세차 내가 직접 하잖아 그거를 이제 걸레로 닦으면서 제거하는 게 어렵지 그냥 물 뿌리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샴푸 뿌리고 이런 거 응 안 그래? 일단 일단 커밍 워싱은 그럴렸던 거 같아 오늘은 울릉도 갔다가 세차를 하러 갑니다 이거 보세요 새똥 울릉도 새똥 보여? 거기뿐만 아니야 차라리 봐봐 앞에 엉망이야 응 완전 엉망이에요 차 난리다 난리다 곰팡이하고 다 묻어있다 지금 주욕 주욕 여기네 크다 그래? 와 거기랑 비교가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물 물에 구분 이렇게 시작 해당 감사합니다 좋아 15,000원짜리 들어가시기 전에 벌레 제거하는 걸 미리 한번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미리 뿌려주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대 물이 막 나와 전진돼 있는 아이야 아직 전진하고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정지되면 멈추고 파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세차가 되는 거세요 대박 이게 세차하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면 광택이 더욱 살아난대 저 앞에 세차 다 끝나고 수건이 있더라고 커뮤노씨는 수건들이 보니까 오염물질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여기는 새 수건을 판매하더라고 저렴하게 훨씬 더 기스도 없고 광택도 살아나고 하지 여기 먼저 그것부터 뿌려주네 그쵸 샴푸 이게 샴푸야 제이야 샴푸 커뮤노씨는 360도 돌아가는 스포이지만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커뮤노씨는 불안했거든 부딪칠까봐 이렇게 돌아갈 때 이건 기기가 고정돼있잖아 기기가 기기가 이렇게 고정된 거랑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좀 불안하더라고 안 불안하더라고 이게 센서를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 옆으로 이렇게 두 불안하더라고 이게 스노우폼이래 스노우폼 어 이번에 스노우폼 나오네 네 아 스노우폼도 나와? 대박 우리 거기 수돗보가 안 나오잖아 아버님 이거 뭐예요? 이거 세차하는 건데 폼이랑 엄청 좋은 거야 이거 되게 촌촌하니 폼도 봐봐 폼이 있잖아 촌촌하지 않으면 다 흘러내리거든 이게 지금 봐봐 원래 이제 폼을 뿌리는 건 좀 비싸거든 셀프 세차할 때 폼 뿌리면 3,000원 3,000원 4,000원씩 줘야 돼 셀프 세차한 데도 폼을 두 번 정도 뿌려주는데 여기 폼이 엄청 좋네 쫀쫀하네 폼을 뿌리고 좀 불려줘야 되거든 불리고 있는 거야 어? 엄청 고압순데? 엄청 고압수 이거 앞에 있던 때가 다 없어졌어 이거 돼있을 거잖아 세통원 어? 세통 없었어 이거 없었잖아 피스타가 고압수 하긴 어때 저번에 커뮤니너씨 하는 거야? 지금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소리가 초강력하지? 커 일단은 아무래도 초고압수 그러니까 그때 우리 커뮤니너씨 고압수랑 차이가 틀린데 소리부터 달라 그러니까 또 뿌리네 샴푸 와 몇 번 뿌려주는 거야? 100번 100번이나? 응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으잇 이건 또 뭐야? 이건 또 고압수 아니 똑같은 거 한 번 더 알지 와 다시 샴푸 뚫어주고 샴푸 뚫어주고 오우 숫자 15000원이면 난 해바라다 이 정도면 안그래? 수노우까지 뿌려주고 엄마 샴푸니 깼지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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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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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막 코팅이 뭐야 유리막 코팅이라고 코팅제 뿌려주나봐 뿌려주네 코팅제 오우 오우 화면허시도 제일 비싼 거였는데 그때는 그런 거 안 했잖아 우리만 코팅은 안 했지 안 해줬지 스노우폰도 안 해줬고 스노우폰도 없었지 차이가 많이 나네 우리 그때 얼마? 그때도 한 15,000원 준 거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 큰 가격이면 넌 어디 갈 건데? 난 새 차에 비교해서 할 거지 그렇지 훨씬 좋지 우리만 코팅 너 어딜 차에 비교할 거야? 10,000원 수분 제거한다 자리야 10일 한 번씩만 와도 광택나는 차량을 유지할 수 있네 아 열렸다 이제 새 차 완료 적혀있네 밖으로 가자 아 그늘로 그늘로 가자 또 차들 많이 들어가네 새 차 맞지? 이거 외제차들이 많이 왔잖아 새 차들은 원래 기계세차 안 돌리거든 근데 그만큼 기세 안 나고 노트워치니까 나라도 외제차 있으면 갈 거 같아 10일 한 번씩 딱 하면 돼 그러니까 와 예스 때 다 없어졌네 여기도 없고 앞에도 때 다 없네 와 벌레 한 마리 없는데? 어? 아니 벌레 한 마리 없어 다 떨어졌어 야 본덴 봐봐 그때 기억나? 컨비너시에서 했을 때 막 우리 때 그대로 있어갖고 어? 완전 깨끗해졌어 와 때 하나도 없네 이게 또 여기가 새 차 타월이 새 거라 자판기에서 하나 사갖고 오 자동으로 떨어졌어 자기가 주워봐요 한 개 있어 한 개 있어요 따라 와봐요 이거 봐봐 저번에 오염된 타월로 닦다가 차량 2천 원 정도 새 타월 갖고 따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안 그래? 통해라고 했지? 이게 새 타월로 닦아야지 장기스랑 시청력이 좋아 어? 장기스가 없다니까 생각해봐 노트워치로 닦았는데 오염된 타월로 닦아 봐 장기스 생기스 안 생기겠어 아무래도 새 타월로 닦아 오염된 타월로 닦아 와 반켰다 오염된 타월로 닦아 야 우리도 여기 와서 10일에 한 번씩 하자고 어 좋지 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0일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차가 봐봐 많이 세 차가 됐어 어? 안 그래? 응 너무 맘에 들잖아 너무 맘에 들잖아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이게 무슨 무리야 돈 내는 거 여기 있구만 응 안되네 아 사장님 무료래 아 저 사람 말을 못 묻어도 탈 못해 못 만지는 거 아냐 다시 물어볼까? 어? 작동 기사가 되네 무료인 거 봐 대박 어떻게 이게 무료야 에어건으로 어떻게 해 청소기가 무료야? 처음 봤네 와 대박 안 해볼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건도 파워가 엄청 세 여기는 소리가 달라 어? 여기 대박이다 와 여기 단골? 단골 인정 세차 여기만 와야겠다 응 어? 와 진공정송도 한 번 해볼까? 응 자 똥차 첨소지 와 완전 세차 됐는데? 광택파가 자기야 완전 세차 됐어 어? 어 우리 혼자 깨끗하게 어 우리 세차 여기로 오자 돌렸다 야 숨 세차한 거보다 더 좋아 으음